꼴통 성공학 꼴통 성공학 드린 국화 에키나세아 지금 저를 쳐다보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 하지만 영원한 행복은 없어요 찰나의 행복을 마구마구 이어부시자구요 이거 할수록 꽃잎은 밑으로 축축 처지요 드리곤 듯 하얀 이파리 뚝뚝 떨어지면 황금색 솔방울만 하늘을 향해 꿋꿋이 인디언들 뱀에 물리면 천연항생제 치료약초 인디언 허브 항바레스와 면역성이 엄청나 감기에 사용하는 가정상비약 하지만 어린이는 알레르기 노노노 아멘 그댤